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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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보인 이유는 60초마다 바닥에 있는 블럭이 바뀐다면 세상의 블럭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바닥에 바뀌는 이 블럭으로 텀귀어 왕까지 드래곤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시작? 아니!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어 뭐야 우리 갈대마다 블럭이 바뀌었네? 어 근데 나무랑 돼지는 그대로 있어 나무가 필요하지 나무 빨리 바꿔 아니 나는 식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가야지 그러면 내가 나무를 잡게 너는 돼지를 잡아와 이 돼지야 늑대야 그럼 우리 작업대 만들까? 근데 우리 작업대는 안 바뀌겠지? 불러? 에이 안 바뀌겠지 우리가 만든 건데 좋아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어떡해? 등대야 네가 그 밥을 만들기로 했잖아 빨리 밥을 만들어 뭐라 이미 내 먹고 있는데 흑여석이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그거다 오염된 옥시디언니 오염된 옥시디언니 아 울부짖는 흑여석이라고 하지 이거 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캣 보단가니 도끼로 캘 수 있으면 말이야 다이아몬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 얘들아 얘들아 왜왜왜왜 철골렘을 잡으면 철이 나와 어? 어? 철 한번 그럼 잡을까? 참별한 녀석 뭐야 참별아 참별한 녀석 철골렘은 검이 아니라 곧격력이 되면 더 데미지가 들어가 참별함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철드라 내가 어그로 그렇게 빨리 공격해 역시 늑뒬야 넌 어그로 그런 거 밖에 못한다니까 칭찬이잖의 오 와우! 넌 뭐냐? 내가 속룩했어. 와우! 철다! 철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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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철이 명개야! 철블록 줘! 야 이거 명개냐! 철블록이잖아! 이걸로 이걸로 계속 만들어! 다 만들어! 시간이 없어! 빨리! 너도 이거 가지고 빨리 캐! 이 멍청아! 유치태우고 있어! 야 이거 pod그 thus 정기의 왕 까지! 금방 깨겠는데? 다이아블록이 나오겠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그러면 분명히 다이아브 Korean pick! 괜찮아, 나도 잘 모여 Oxke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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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기 Laurie V 네꼬야! 빨리 캐! 쉬지 말고 캐! 이경애님, 그런데 이거 주작 아니에요. 어떻게 awakeningadors васire다! 다이아몬드 그게 나올거 꽃받고 이래 꽃받고 이래 꽃받고 이래 꽃받고 이래 꽃받고 이래 스트레스 풀어 이거 양급이 아니야? 수박 주세요 수박 나 지금 18개 어떻게 깨는 거야 이거 안 깨지는데 이거 깨우게 아니 이거 주자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버섯을 어떻게 만드는데? 버섯은 빨간색으로만 못 만들고 갈색 버섯도 있어야 돼 다음에 갈색 버섯이 나오면 누가 여기서 유리 부수고 나왔니? 송직자가 나왔네 이거는 그거 엔더월드의 네도라이트 블록 아니야? 네도라이트 블록이야 이거 깨야 돼 얘들아 어떻게 여기서 이런게? 네도라이트면은 최고의 갑옷을 만들 수 있어 어 3초 남았어 진정해 진정해 이 젠장 나무다 나무 나무 내가 어떻게 네도라이트를 만드는지 알려줄게 어 알았어 자 일단은 우리는 대장장의 작업대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대장장의 작업대가 뚜둥둥둥둥 우와 우와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강화를 하면 된다는거야 오 오오 그냥 네도라이트 주개를 오른쪽에 넣고 네가 강화하고 싶은 거는 왼쪽에다 넣는거지 여미다 이거 받아 완전 세졌어 야 네도라 너 엄청 세졌는데 여미 나나 진짜 세졌다 송직자랑 거래해볼까 월 아! 아! 얘들아 우리 성직자가 아파하고 있어. 야 보내줘! 안돼! 풍기 죽었어. 어? 풍기 죽었어. 안 돼. 어? 어? 안돼. 괜찮아. 하지만 엔더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울지 마. 좋아요. 어? 얘들아 용감 봐야죠. thisilesio. 야 이거 안 변해. 먹을 거가 필요한데. 나 먹을 거 줄게. 늑대를 위해서. 늑대야 이거 먹어. 으십시오! 늑대는 정말 과감하구나. 나도 못 jouer! 안 주? 제가 만들브 게 주합대로! 아직도 안맘들었어? 건강스러운 순간에 이 불을 붙일 주인공은 누가 될까? 자 짜잔 나이터 완성 오케이 가자 오 완성 뭐야 이거 슬라임 블록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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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야 우리 슬라임 블록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여밋난 렉이 개오져 우리 슬라임 블록 끝나고 갈까 그래 그래 어 저 위에 블레이즈 있네 뱅뱅뱅 돌아가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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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아 불이 너무 아픈데? 뱅뱅뱅 지금 진행 상황을 포기해봐 나 여새끼 오거든? 이제 그만 야 얘들아 엔더맨이야 니 녀석 대탈이 어디있다 하지마 가자고 하자 이거 야 완전 잘 나와 완전 잘 나와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가? 집에? 집에 갈 생각이었어? 나는 갈 수 있는 방법 알아 잘했어 야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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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은 세상으로 이대만 가볼게 안녕 뱅뱅아 뭐야 이제 가게 가보자 가보자 뱅뱅아 가자 가자 이제 출발하자 던질게 야 얘들아 저쪽이다 오오오오 다행이다 이거 몇 퍼센트 확률로 깨진잖아 깨지잖아 어 몇 퍼센트 확률로 깨져 가자 이제 진짜 이제 엔딩이다 이제 진짜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간다 진짜다 클라이막스야 클라이막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 간다 화이팅 어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오 나이스 여기다 땅 여기다 이거 땅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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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뒤 여기 아래네 이사이네 나이스 파고 들어가 가자 가자 이걸 캘려면 뭔가 있을 거야 오오오 오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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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있다는 증조? 어디야? 내려갔어? 바닥으로? 올라갔어 여기야 나 찾았어 여기야 빨리 문 열지 못해 나는 이곳에 있을 용서가 아니란 말이다 드디어 야 가자 빨리 잤다 근데 화살 안 받았어 괜찮아 괜찮아 뱅뱅이가 다 터뜨려줄거야 나 활이 없는데? 나 활 있어 나 활 있어 여기 활 줘봐 그냥 확살해버릴라니까 알았어 뱅뱅이만 믿고 갈게 이 엔더드래곤 녀석 책장은 변했어 바다 발사는 터뜨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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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대야 우리 물 있니? 너 물? 나 물 있어 여기 바다 여기 아프다 여기 세 개 하나만 있으면 돼 가자 하나 터뜨렸고 엔드야 지금 내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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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드려봐 머리를 엔드 드려봐 나 죽인다 나 너무 아파 엔드 드려봐 여기 막 도굴 쏴 도대야 지금 죽어봐 어 어 어 어 아 독이 있어 바닥에 조심해 형 조심해 조심해 일단 빼 일단 빼 이제 전략적 후퇴야 백댕님 빨리 부셔주기로 기다리자 다 부셨어 이제 죽이도록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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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내려오면 때리면 돼 도대야 안돼 뭐야 이녀석 도대야 도대야 너 때문에 우리 조상림비 바닥을 조심해 바닥 돌아다니기야 날아간다 내가 때리고 있어 댕댕이가 죽어 앙쌍 왜서 이녀석한 보고sche고 아이 pro ball 도leg하자 가자! 친구들! 조금 남았어! 조금만 잡으면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평화를 지킬 수 있어! 한 번만 내려면 된다! 됐다! 가자! 내려왔다! 내려왔다! 가자! 가자! 나 팔바다를 때릴게! 죽여! 나는 날개! 날개! 아! 안 돼! 뭐 간다! 뭐 간다! 활! 활 있어! 활을! 활! 활! 나 화살 다 썼어! 이제! 오케이 내려오면 잡아! 내려오면 출범 잡아! 내려오면 잡아! 이 녀석!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게 했구나! 나 이 세계 용사 댕댕이! 드디어! 갑자기 머리가! 엔더 드래곤 님에게 충격을 맞춰야돼! 죽어라 댕댕이! 안돼! 나 댕댕이! 이 세계 용사!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오! 어깨도! 블리쳤다! 와! 형기 먹어봐! 드래곤 님의 원수! 이거 들어가봐! 렌트 드래곤 님의 원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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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라! 자! 레벨이 46이야! 메신자 1000억뿐이야! 메신자 1000억뿐이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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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둘이 싸우고 있어! 이 바보 드라마에 들어가! 예! 들어가! 도망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30분만에 드디어! 마크 결합 성공! 마크 결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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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간이야! 죽이 위의 정도면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재밌게 봐!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뼘 구독 뼘 좋아요 안녕! 안녕! 엔더월드로 칠하자 드래곤만 소환하자 그리고 속이자 시청자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드래곤 잡았다고 뻥치자 어때?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어이 착각이 살았는데 야 근데 왜 주변에 블럭이 안 변해? 우리 쟤 야야야야야야 이거 너무하다 깜짝 놀랐네 어 오늘은 용암에 요루루가 없네 그가 진짜 요루루 닮았긴 했는데 얘들아 가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세포를 깔아두면은 좋아 저기 요루루 머리 위에 누가 타있어 요매나 왜 안 캤어 오 뭐야 유리야 엑스레이 엑스레이 이거 완전 엑스레이인데? 야 아래가 다 보여 얘들아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저기 아래 자갈있다 이거 실화야? 아니 야 이거 뭐야 뭐가 있는지 다 보여 이거 진짜 엑스레이인데? 이거 엑스레이 모드야? 나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너? 어? 충격바로 범죄자 발견 아니야 나 혼자 했어 혼자 야생에서 과연 너 혼자 했을까? 네